그럼 만두 소주 각자 3병씩만 먹고 빨리 끝내자 오우 이거? 응! 늘어나? 응! 트라이브스룸 안녕하세요 밥 2인구에 맞으실까요? 휴대폰 결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카페라떼 라떼로 시작하고 남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아침부터 좀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좀 맞추고 이따 점심 1시쯤 이제 점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볼일을 마치고 잠깐 왔어요 근데 오후에 또 볼일이 있어서 빨리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라면 먹자 라면 뭐 뭐 있어? 일단 볶음면이 좀 많아 응 짜파구리 이런 난 국물라면 먹고 싶거든? 나도 이거 먹을게 진짬뽕 만두 만두 이거는 먹던 거? 석박지 어 이거 이거 먹으면 되겠다 어 이거 먹으면 되지 진짬뽕에 계란 두 개 두 개 우리 계란에 예민한 편이잖아 응 이렇게 hoard 자 bereg 만두 다섯 개 오빠가 세 개야? 오빠가 세 개야? 비벼 하하하하 ㅎㅎㅎㅎ 득해 마음이 봐 집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헉? 휴가가서 이렇게 라면만 먹어도 비싸잖아 어휴 엄청 비싸지 응, 만두까지 토핑했는데 끓은 만두 오, 맛있게 생겼네 응? 그렇지 음 음 역시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야 꿀맛 우와 만두를 쌀 햄버거 으어엌 또 행시 ári 두꺼울 것 같은데? 와 진짜 석박지 택배 왔어요 이거는 대창 대창 되게 좋아한다 촬영 촬영 핑계로 먹은 대창만 해도 소 20마리이면 되겠어 촬영 때문에 촬영용 물건들이 많이 왔어요 갈비찜 촬영하려고 양이 많네 통갈비 대왕갈비 요리해 먹을 거거든 갔다 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일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저녁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저 친구 친구가 또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친구집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 놀러 왔어요 아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어 어디있지? 바프리 바프리 안녕 아이고 귀요미 여기는 가은이 베프 지앤에야 여러분 식사 제 영상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원칩챌린지도 같이 했었고요 원칩챌린지 같이 해갈비 술도 같이 술 먹는 것 같았고요 그렇습니다 집이 엄청 깔끔하고 예뻐요 향기도 좋아요 부추랑 김치 오뎅탕 족발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다 뜨끈뜨끈해 이 빛나는 자태 잠깐 헤비에스를 좀 비닐농장보다 추워있네 참치도 색깔이 좋아 그치 우리 동네는 이렇게 파는 데가 없지? 글쎄 이렇게 알차게 잘 돼 있네 오늘 먹을 거 은근 푸짐한데? 가하나 읍리에서 살다가 도심주에 나오니까 다르지 아주 신도시답구만 이래서 신도시하는 거여 오셨습니까? 여러분 왔어요 제 친구가 아 오늘이 평일이니까 소주 각자 3병씩만 먹고 빨리 끝내자 아 무리하지 말자고 치즈가 너무 맛있어 ㅋㅋ 90년대 생끼 BGM 치즈가 대박 염분이 유명한 것 같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안심카스 이런건가? 히든카츠라던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양이 없어서 아저씨가 아저씨가 그런거같아 한 잔씩 소맥 비율 맛 그냥 원래 이렇게 마시지 않아? ㅋㅋㅋㅋ 까니짱 스타일 아니 잠깐만 아닌가? 오 파큰한데 맵 되게 시원하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어울린다 원샷 뭐? 프리미엄 샀어? 남자로써 나도 지울 수 없지 원샷 가는거야? 좀 센데 여러분 이 조합을 좀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소맥 괜찮아요 두 개 좀 조합 좋아요 소스도 있어요 늘어나? 음 솥스는 따로 여기 대박! 맛있어? 엄청 맛있어. 그래? 응. 돈까스 치즈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거든? 이거 좋은 치즈 같아. 치즈 감결사. 맛있다. 여러분 족발. 이것도 올리고요. 마늘도 올려줘요. 김치. 준비했는데.. 다시 먹으니까 맛있다. 이건 뭐지? 배꼽살. 맛있지? 오늘 음식 다 맛있겠다. 아니 조합이 너무... 없는게 없어 지금. 제가 전에 소독한 그 시간을 여기서 한 번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광고인가? 광고인가? 안 보면 오빠가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고. 내돈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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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 구석구석 보여주다 보니까 광고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구나.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아니에요. 내돈내산이에요. 지혜가 알려준 덕평 휴게소 거기도 좋았어. 코코 달려라 코코. 거기 한 번 갔었거든? 되게 좋더라. 엄청 넓더라고. 거기도 난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수목팩 같이 갈래? 완전 좋아. 근데 거기가 인터넷으로 특가 같은 곳도 뜨더라고. 가나? 그 얘기 계속하면 또 광고인 줄 알고. 아니 그런 거. 뭐해하시겠다. 이제 수목팩 나 얘기 안 할게.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바쁘고 뭐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먹는 걸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안 까져. 일도 먹는 건데 푸는 것도 먹는 거야. 근데 즐거워요 저는. 기포가 되게 예쁘게 올라와. 그리고 잔이 코카콜라 이거 돼 있는 게 좀 예쁜 것 같아. 저기 잔 되게 많은데 보셨어요? 아 진짜 다양하게 있네. 봐봐 봐봐 봐봐. 여기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많지 않은데. 아 저 피스터로테일 잔. 저 우리도 있어. 어 헐 이거 뭐야? 여기는 삭개짱. 너무 예쁘다. 오 그 잔 마음에 든다. 저기도 뭐 있어요 저기도. 뭐가 있는데? 오 예쁘다 이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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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이거 먹어 볼게요. 히레카츠. 맛있어 부드러워. 오 진짜 맛있어. 얼마야? 맛있다. 엄청 부드럽다. 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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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되게 뻑뻑해 보이는데 의외로. 부드럽지. 나도 그렇게 늦게 왔어. 시간 지났는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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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안 놔둬요. 아 진짜? 인사 한 번 부탁드려줘. 빨리 부탁할게. 부탁드려줘.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해 운대편에 출연했어. 아 마누 마누. 아 마누 마누. 아 마누 마누. 태운 배편 출연. 여러분. 제가 안 닿기. 그래 또 보자. 안녕. 안녕. 빨리 결혼해. 같이 고생해야지. 구독. 구독자분들. 여러분 구독자분들도 안녕. 이게 뭐야? 나 처음 봐. 그냥 보드카. 진짜? 근데 녹색이야 보드카가? 우리나라의 술로 따지자면 고진감래라고 하는 술처럼. 아. 그래. 음. 처음엔 달고 끝이 쑤다? 처음엔 쓰고 끝이 달다 잠들 되게 독특해 섞이면 안 돼요 신중해야 돼 아 이게 층이 분리되나 보네 칵테일이구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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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말이 맞아요 헐 원샷 해야 돼 원샷 이게 원샷이야 이게 원액이라서 이거 먹고 마지막에 달다 한 번 먹어볼게요 짠쓰 파인애플 맛있네요 파인애플 맛있네요 오늘 좀 가볍게 마시긴 했는데 좀 너무 가볍나? 하하하 그건 가볍죠 근데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그거 안좋아요 하하하하 조니워크 아일랜드 크림? 술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좋아 저것만 딱 비우고 오늘 끝내는 걸로 오케이 안녕 예예 좋아요 하하하하 색깔이 약간 연두연두라서 들을 터져서 아니요 아니요 딸기맛인가요? 너무 많이 탔어요 석기만 해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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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하하하하 있어야 되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니 어떻게? 아니요 화끈하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에요 어 됐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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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했다 아니 아니 잘했어 잘했어 아 아이스크림 중에 그거는 됐다 됐다 딱 됐어 오우 잘 탈는데? 다르죠 다르죠 오우 이렇게 오우 틀리네 우와 뭐야? 실패한술 실패한술 오우 진짜 비교한술 실패한술 오우 진짜 아 근데 이거 좀 재밌는술이다 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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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거 너무 다 마셨다 그 이름이 가은아 누나 이거 반병도 안 돼 있었어요 아니 근데 좀 그렇다 가은아 이거 사와 알았어 이게 뭐야 아쿠아 그 배신 다음에 우리집에 와서 우리집 술을 거덜낼 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 쿠폰을 하나 이렇게 줄게 지금 11시 51분이네 그니까 내일 시간을 정하고 가자 내일 크롬이도 출근하고 그래야 되니까 4시 이전엔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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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넘어선 좀 예의가 아닌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완전 재밌다 하하하하 여러분 오랜만에 너무 재밌어요 lemons 하하하하 여러분 안녕 가볼까요? 으응 네 소개하고 있는 공간이 알겠습니다 OUT 방송 1집 있어 하하하하 여기가 화장대 그리고 이런 이런 장동이 이쪽으로 있거든 화상대가 되게 넓다 Stephan 이렇게 깔끔하다 으로 여기가 영어를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영어를 공부를 한다고? 여기가 아니겠지. 옷장에서? 거기에서 저 공부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 불 한 칸으로 의자를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 연필 보이시죠? 왜 하는거야 그렇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근데 왠지 내 생각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아니 푸른이가 저기서 가면 불빛이 많이 와 잠 못잠다고 그러는데 남을 피해주기 안 쪽집게로 이렇게 구석집이 돼서 좋은 장소 소개해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지혜야 진짜로 여러분 일단 여기 지혜 제 친구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지혜가 다 그린거에요 그리고 대박인거 이리로 오세요 아이언맨 우리 아이언맨 되게 팬이잖아 아이언맨 대박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선물해줬어요 우와 완전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눈이고 포도나무? 아 이게 나무 이름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나요 포도랑 눈이 쌓인 것 같아 이렇게 포도가 아니였으면 포도가 아니였어요 포도가 아니였어요 포도가 아니였어요 포도가 아니였어요 제가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선물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무료로 받았지 감동이지 아이 귀여워 안녕 팝콘 저기 삼촌 봐봐 아 귀여워 팝콘이 귀엽다 팝콘이 안녕 안녕 밥뿌리 안녕 안녕 뭐야 여기 도망가는데 밥뿌리 여기 여기 꼬리로 안녕하네 안녕 밥뿌리 안녕 아 너무 귀여워